제가 이제 28층 스튜디오가 에어컨을 달았는데 오늘 덥네요 사실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두껍게 입고 왔어 전 사실 월요일 하루만 여기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오늘도 왔는데 지하를 서성이다가 제가 아무도 없어서 28층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내일은 정말 오픈 스튜디오로 그립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3%의 김구 서병수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구라고 불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주식 얘기하면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특정 한두 섹터가 아니라 여러 섹터들 간의 결합이나 거기서 좀 시사할 수 있는 바들을 보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증시에서 굳이 우크라이나는 크게 고민을 할 필요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말씀은 영향력이 줄어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결국은 기간만 조금 남은 상황이고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남들보다 한 발 정도 반보 정도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영역 중에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전에도 리오프닝 관련되는 얘기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예전에 이제 작년에 초반에 나왔을 때는 막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리오프닝 주들도 이제 좀 약간 필터링이 걸려지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리오프닝 주 등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게 여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주 그리고 뭐 크루주 그리고 호텔 항공 한국은 카지노 같은 것도 되겠죠 그런 것들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올해 아마 중순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피크를 칠 거고 주식시장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부각이 받을 거고 사실 국내에서도 제가 국내 쪽의 종목들을 많이 공급은 하지는 않지만 그런 종목들의 바답잡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되게 시사적인 종목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라고 저희 다 아실 텐데 에어비앤비요? 네 에어비앤비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에어비앤비의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여행 산업과 관련돼서 좀 되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리어프닝조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관련된 파급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오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어프닝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여행 관련 리어프닝조에 대해서 좀 새롭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에어비앤비를?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시사하는 바를 통해서 확장권을 거기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행 흐름하고 아시아 태평양 이외의 지금 여행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 관련 종목들도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주로 다루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시사점들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지금 오픈 인터넷에서도 확 기대가 되는 게 에어비앤비 사실 저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오늘 업데이트해 주신 내용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특정 한두 종목 관계라 여러 섹터들 종합적으로 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어비앤비가 이 한 종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은 에어비앤비 3분기 실적 때부터 되게 주목을 했고 이번 4분기에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아마 내년에도 더욱더 강력한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되게 시사는 마크일 거고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파워포인트 첫 번째 장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최근 2월 15일 날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캘린더 데이로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인상적인 게 직전 4분기에서 매출이 5분기 연속 다 컨셉을 상회했죠 그리고 영업 조정 eps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서 비경상적인 거 뺀 eps는 3분기 연속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상회 폭이 1분기나 직전 4분기 재작년 4분기에는 23, 16개지만 한 자릿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3분기 동안 매출이 한 한 자릿수 상회를 했는데 이 컨센서스는 막 60, 60, 150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에어비앤비를 추천드리겠는데 단순히 에어비앤만에다 왜 이렇게 좋아졌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국내만 놓고 보면요 여행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분들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제대로 여행도 안 다니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라는 것들을 보고 여기서 이게 왜 지금 약간 그래도 서구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우리보다 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그거 반등 나와서 좋아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부적인 데이터 내용들을 보면 전혀 저게 다릅니다 두 번째 에어비앤비 데이터를 하나 보시겠는데 에어비앤비가 같은 경우에 매출도 있고 영업이 순이익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결국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약한 금액이 총 얼만가라는 거에서 거기에 몇 프로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고 예약한 것 중에서 이번에 실적이 인식이 안 될 수 있죠 한두 분기 하지만 이제 여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실질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에어비앤비의 총 예약 금액을 분기별로 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표에서 뭘 주목해서 보셔야 되냐면 2019년 1분기 2분기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수치보다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수치가 더 높아요 예약 금액이 더 높죠 지금 한국에서는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면 6개월 7, 8개월 전인데 여행 회복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물론 에어비앤비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글로벌로 하는데 이게 그냥 조금 회복된 수준이 아니라 19년 레벨을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거를 보시면 그 내역을 조금 구분을 해서 봤어요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 총 금액은 건수가 있고요 한 번 건수당 예약하는 금액이 있을 거니까 pq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느 쪽에서 이렇게 에어비앤비의 총 예약이 증가했냐라고 봤더니 건수는 지금 작년에 19년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왔죠 그런데 건당 금액인다 우리가 한 번 예약을 할 때 지출하는 금액이 2021년에 레벨업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21년 데이터를 보시면 19년 같은 경우에는 건당 우리가 한 번 예약할 때 지출하는 금액은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계절적인 큰 변화가 없이 갔었는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번 예약할 때 지출하는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수는 줄어들 수 있는데 한 번 갈 때 얼마를 지출하느냐는 금액이 거의 레벨 120불에서 확 레벨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크게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가 예약을 하고 한 건 예약하는데 들어가는 에어비앤비의 비용은 동일할 텐데 건당 지출하는 금액이 되면 거기서 몇 프로를 뛰어갔을 때 하면 쉽게 면에서 피가 크게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진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도 이익 증가가 더 크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 이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지금 단순 반등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에서 나타난 모습이고 사실 저는 이거의 내용들을 작년 3분기부터 보면서 이번에 4분기도 무조건 원익 서프라이즈다라고 나타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건수 관련돼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예약 건수에서 다시 한 번 건수 좀 보여주시겠어요 건수는 19년 수준을 크게 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세부 내역을 보시면 거기 자료에는 없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작년 3분기 4분기도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아태평양은요 아시아태평양은요 아시아태평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 4분기에도 2019년 대비 작년 3분기 4분기가 전년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건수는 비슷한데 아시아태평양이 물론 비중이 적긴 하지만 걔는 19년 대비 감익이에요 건수가 그러면 아시아태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건수도 지금 이미 19년 수준을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가 한 번 예약을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됐다는 거죠 이게 21년에 이미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게 혹시 백신율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백신이 늘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는 건수는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예약할 때 지출하는 금액이 확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 나라에서는 백신율이 좀 저조했고 다른 서구 쪽에서는 백신율이 좀 높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어비앤비가 주주소환이라 해서 분기마다 자기네들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구조적인 뭔가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 이게 여행 산업의 큰 변화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인상적인 숫자는 저 다음 페이지 자료를 한 번 보시면요 그 다음 자료 한 번 봐주세요 이건데요 이거는 조금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TT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12개월치 데이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측치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올해 4분기 숫자다 그럼 올해 4분기 포함을 해서 직전 12개월 그걸 TTM이라고 해요 그럼 TTM이라는 수치를 쓰게 되면 분기별 계절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거는 예측치가 아니라 확정치니까요 그리고 FCF라고 한 거는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영업현금 흐름이 있어요 영업으로 벌어든 현금에서 투자를 하느라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현금 있잖아요 그 돈을 뺀 금액이 FCF입니다 그러니까 FCF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회계적 숫자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영업으로 벌어졌지만 투자비나 보수 비용들 들어가는 거 다 빼고 그냥 주주가 진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자유현금 흐름에서 버핏 아저씨가 좋아하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수치가 좀 되게 인상적인데 일단은 영업현금 흐름하고 FCF하고 각 분기별 수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지금 투자비는 별로 크게 나오고 투자로 하는 지출은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금액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2019년 1분기면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직전 1년이니까 코로나하고 전혀 무관했던 연간 실적의 FCF 현금 흐름보다 2021년 1분기 그럼 2021년 1분기 TTM이면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니까 코로나가 한창 있던 때까지 합친 숫자잖아요 그 숫자하고 비슷하거나 되어 있고 그 뒤로 작년에 지금 분기별로 계속 상승하기 시작해서 작년 연간 FCF는 2019년 1분기의 연간 수치보다 4.7배나 높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거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회계적으로는 순이익단에서 뭔가 비용 처리가 되고 이런 게 해서 숫자는 회계이익은 크게 안 들었는데 우리가 결국 장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현금 흐름이고 그것도 투자비 다 깐 순수 현금 흐름은 완전히 19년 대비했을 때 5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는 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행회사가요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봐야 되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장기적 저는 흐름이고 크게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자꾸 여기까지 하니까 아이씨 자꾸 간보지 말고 결론을 얘기해 왜 자꾸 도대체 왜 좋아진 거야 이게 자꾸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이렇게 하나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인자가 좀 옆으로 밑에 있긴 한데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장기 여행의 증가 그리고 여행지의 다변화 교회 혹은 소규모 도시 등으로 확장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지원을 통한 플랫폼 강화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에어비앤비를 19년보다 실적을 완전히 레벨업을 받고 났어요 지금 이 내용만 딱 들으시면 얼핏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2019년 때는 저 세 가지의 포인트가 없었고 거의 약하거나 없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를 터지면서 오히려 에어비앤비의 호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호재라고 하는 거가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저 세 가지 변화가 굉장히 구조적 변화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하나 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은 한국에서는 사실 저희가 저거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아주 러프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재택근무는 주간 단위 정도나 하거나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럼 한 달이나 석 달 1년씩 안 하잖아요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지금 이미 그냥 고용 형태가 재택근무로 가는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길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 달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거기서 컴퓨터 켜놓고 일했다가 근무 시간 끝나면 딱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프로그래머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내가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한국 기준으로 보면 강남에 비싼 집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약간 빌리든가 내든가 하고 본인은 집 사고가 한가로운 강릉이라든가 제주도나 이런 데 한 달씩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일 겸 휴가 겸 하는 장기 여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만약에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많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만연화가 된다고 하면 한 번 저희가 여행을 할 때 2주 3주 한 달 단위로 하게 되고 거기 이제 장기 거주하게 되니까 숙소에 대한 비출이나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실적으로 이미 지금 허구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예전에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파리 가고 뉴욕 가고 그리고 혹은 동남아에 우리 관광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행 데이터가 이미 근거리죠 자기 사는 거주에서 300마일 이내의 여행 혹은 한 번도 안 가보던 여행지 소규모 도시 이런 식으로 여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숙소 자체가 여행지가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복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플랫폼으로 지원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형태를 잠깐 요약해서 해서 드리면 저희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젊은 mz세대들은 어땠나요 자유여행을 떠나지 깃발 들고 이거 안 갔잖아요 무슨 대형 관광지 떼거지로 안 갔단 말이에요 대형 관광지 파리나 이런 데 가면 죄다 저 중국 애들이 막 잔뜩 깔려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가고 특색 있는 데 찾고 편한 데 가고 쉬고 이랬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의 기본적인 사고나 여행 트렌드예요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거나 강화되고 그리고 아까 재택근무나 그런 제도적 변화까지 겹치면서 그게 지금 확산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의 실적을 2019년보다 레벨업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 mz세대들의 변화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이 변화가 코로나가 끝났어요 다시 그렇게 갈까요 아니에요 불가역적이에요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 때문에 여행 산업 전반의 변화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 3분기 주주소안을 보면 여행 회복 이상의 큰 무언가가 발생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바운드에 의한 수요에 의한 실적 개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재택근무 얘기만 조금 드리면요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같은 지역에서 한두 달 거주하고 근무 시간에 재택근무한 다음에 근무 마무리한 다음 시간에 휴일이나 근처에서 여행하는 방식이 늘면서 여행 거주지가 2주 3주에서 최대 1개월에서 2개월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에어비앤비가 사례 케이스를 하나 넣고 있는데 2분기 주주소안을 보게 되면 그리스에서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인 야니스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가 원래 관광지를 유명하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빵이 됐다 확 다시 회복을 했어요 거의 지금 다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2분기예요 그런데 오시는 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에서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 고객들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유럽 전역을 혼자 여행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걔네들이 와가지고서 개인 사무실로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 여름이나 혹은 몇 개월씩 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권에서는 익숙치 않은데 이미 트렌드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서양 쪽을 보시면 이미 아마존뿐만 아니라 gpng 같은 데들도 인력의 상당수들이 그냥 재택근무가 장기화되어가고 있고요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되는 업종이나 회사들만 취업을 하는 경향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미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교회지 여행지 다변화 얘기를 했는데 질병이 이제 두렵잖아요 사람들 떼거지 많은데 그리고 못 사는 동네 어디 이상한 거 나올 수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여행을 그러면 줄이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또 밀레니얼 세대 방식하고 맞아요 집 근처 가깝고 잘 아는 것에 소확행으로 하고 여행비도 전부 다 느리고 생활과 여행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소규모 도시의 방문이 늘고 있고요 집 자체가 단순히 숙소가 아니라 그 공간이 하나의 여행지가 돼요 에어비앤비 3분기 주주산을 보면 또 다른 호스트인 테디하고 크리스티나가 나오거든요 이 두 분은 한 분이 디자이너고 한 분은 박물관 큐레이터예요 그런데 이분이 2017년 뉴욕 허드슨 밸리 주말 주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 교회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거 구입하신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테디의 레코드 컬렉션 그리고 크리스티나의 명상공과 그리고 각종 최신 요리기구들 같은 걸로 꾸미고 거기에 각종 간식이라든가 와인이나 커피 같은 것들을 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지금 왔더니 예전에는 주말 예약만 받았는데 지금은 5일에서 6일 단위의 예약을 받고요 그런 투자를 했더니 사람들이 반복하고 지출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치로 보면요 2021년 3분기 총 예약 금액의 40% 이상이 예약하는 사람 집에서 300마일 이내에서 발생을 했고요 에어비앤비 데이터로는 상위 10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예약의 총건수가 2019년 3분기에는 11%인데 2021년 3분기에는 6%로 줄었어요 반면에 2021년 3분기 농촌지역의 숙박은 2019년 3분기보다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6천 곳 이상의 도시나 마을이 처음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들어갔고 최소 10만 곳 이상의 도시가 한 번 이상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익숙치 않은 얘기인데 이미 서양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종 에어비앤비가 플랫폼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자료 화면 보시면 호스트들이 많아야 결국은 이런 다양성이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냐면 슈퍼 호스트한테 Q&A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 답변을 주면 슈퍼 호스트한테 재정적 지원하는 거 그리고 숙소를 빌렸는데 숙소가 손상담하면 100만 달러까지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다 보상을 해 주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이엠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서비스 아유 죄송한다 이게 아이엠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엠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는 일정 기간에 어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약 숙소를 예약하면 몇 월 며칠 날 파리 프랑스 파리 어디에 무슨 숙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엠 플렉서블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최근 3개월 기간 나온 숙소 중에서 공간이 나오는데 혹은 그 안에서 특색 있는 카테고러리에요 보트라든가 혹은 섬이라든가 그런 30여 개 카테고러리와 특정 기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플렉서블하게 하면 검색이 용이하게 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백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그 서비스가 지금 2021년에만 8억 번 이상이 사용이 됐어요 플렉서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호스트를 통해서 유입되는 신규 호스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여행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생각을 해보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안 되겠지만 저희 이제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진정되면 확 회복될 것 같잖아요 아시아 태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이미 여행의 수요는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유명 관광지로 몰려드는 수요는 아시아 태평양을 제외하고서는 생각보다 더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평판이나 만족도가 중요하니까 온라인 프레폼의 경쟁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다양한 콘텐츠나 호스트를 가져가 있는 애들이 중요하고 여행 숙소에 대한 지출이 기존 주거비 플러스 구조적으로 증가 여행 예산 플러스 주거비의 예산까지도 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못 봤던 지역들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물론 당연히 가장 수혜를 보는 데는 에어비엠이겠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항공사 대규모 단체관과 대규모 단체관인데 그리고 메인 지역에 가는 파리나 이런 지역의 호텔 이런 데들이 생각만큼 늘어날까요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 그 병원균 잔뜩 있고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이 갈까요 생각보다 회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회복은 하겠죠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조금 예외예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어비엠비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여기에 리바운드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듣다가 야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모르겠네 네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서 많은 내용 전달해 주셨고요 결국 그런데 위원회의 오늘 말씀은 에어비엠비에 대한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에어비엠비를 통해서 여행업의 트렌드를 볼 수 있고 여행업종 전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에어비엠비 자체에 대한 우호적을 에어비엠비 전반의 차별화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에어비엠비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어비엠비가 여행업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리바운드 되고 하면 여행주 중에 카지노 오르고 메인 호텔 오르고 여행주 오르고 다 오를 거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은 애들은 기본 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에어비엠비 또 너무 자세하게 좀 들은 시간이었고요 자 시작은 김구 선생님으로 시작하시고 끝은 나문희 선생님으로 끝나신 저희 미래에세증과 서병수 선임연구위원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넘었네 네 오늘 에어비엠비에 관한 내용을 저희 전달받았고요 에어비엠비가 이번에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이번 서프라이즈 하면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경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눈여겨볼 게 Q와 P가 동시에 증가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신호거든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P 가격이 올라가게 된 판매 수량의 Q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 업종은 Q와 P가 동시에 늘어나게 되면서 봉류 효과로 승수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그게 일시적이었느냐 아니면 지속적이었느냐인데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게 지속가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인사이트를 주신 거고 또 우리가 보통 여행업종 전체를 리바운드 수요로 기대할 때가 있는데 트렌드가 변해버리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또 못 올라가는 애들은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이디어가 리오프닝 관련 투자할 때 좀 디테일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세계가 볼 만한 아이디어를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